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을 시작합니다. 의정부시 고산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 사업을 진행 중인 대방건설이 지난 6월 28일 의정부시를 방문하여 G하우징 사업을 위한 기부금 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G하우징 사업은 대방건설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자원 및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G하우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동참하여 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탁된 기부금은 복지기관에 직접 전달한 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G하우징에 참여하는 업체는 개보수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과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 또는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